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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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앞에서 오고 계신 무랑돈이 2030년 50년동으로 하고 있는 태종시의 700분의 1, 무랑돈입니다. 이곳의 전체 면적은 72.9일 종료로 높으면서 과천시의 군대 크기이며 서울시의 8분의 1, 여의도의 역을 빼, 성원시가 6차입니다. 먼저,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 다운로드입니다. 이 굿지가 중앙 쪽에 있는데요. 중앙쪽 찌구멍으로 끊어질 예정이며 이 앞쪽 부분은 호수와 산림경들과 국립국서관, 국립국서관, 국립서관, 아트센터, 폭풍형 기록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섯 개의 권해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치하고 있는 현 위치는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이곳이에요. 앞에 조금도 못 보이시죠? 이곳은 주변 헬싱이 적극 천천원입니다. 춘천시, 춘천안당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며 시민들 누구나 쉽게 올라가셔서 공원을, 표시를 최소 공원으로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에서 보면은 구원 대학 공원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곳은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근데 여기는 상업시설이 별로 없어서 상업시설이 못받고 이곳에는 지금 1단계 2단계 2단계 세대는 이번 겨울에 주가 시작돼야죠 그게 아무튼 우편으로는 3,800개 정도였어 내년 6월에 주가 시작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곳은 민간 압박지단지입니다 이곳은 총 3개의 건조시장에서 승진 압박지단지까지 인간을 다쳤고요 이제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P3, P7, P3, P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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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등병으로부터 2.3살을 넘고담자가 붙기 때문에 활발한 연결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곳은 누르목지 18분입니다. 이곳은 최첨단, 시설부터 전국병원이나 도입분들을 위한 실무카온이 연세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부드러운 곳은 원수삼과 전원사 타이밍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출판이나 인쇄, 중간학습, 옆쪽이 이곳에 들어가서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분은 이쪽이 누나스보원인데요. 누나스보원은 2000년 12월에 왔는데요. 현재는 가끔 좋고 레스킹 회장이셨던 최종원 회장님께서 오메로운 기준을 드려서 납봉감, 사당감, 장대시장으로 이루어진 분입니다. 저희 세 분은 공중대체 능력으로서 편의점이나 수급자 같은 편의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요. 연중으로는 18분의 공동시설이 들어가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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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